아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호캉스 가는 중 크랜베리가 엄마 아 아 대기 중 아 아 아 여기는 호텔 로비 방 옆인가 바로 아 아 숙소 10층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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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윈베드 시켜먹는 거 이렇게 있고 아 물 이렇게 두 개 콘센트 이렇게 꽂는 거 아 화장실 여기 어메니틀 보면 여기 칫솔 이렇게 두 개 있고 수건 머리하는 거 면봉 그리고 이렇게 씻는 거 이거는 록시 땅 거 여기는 욕조가 이렇게 작게 있습니다 움츠리면 되는 크기긴 한데 엄청 큰 건 아니네 여기는 욕조 좋다 엄마 아빠 방 가봐야지 아 아 똑같나 아르다 근데 엄마 아빠 조금 더 보인다 조선 호텔 예전에 갔다가 엄마 아빠 방에 이런 거 있네 아니 이거 운열면 있다 아 그래 그쵸 아 이렇게 밑에 이거 보이네 온천하는 거 온천 저녁에 하면 괜찮겠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이렇게 바다 오 저기 모래 저거 한다 이거는 이런 혜택 이거는 열맨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그럼 우리 몇 시에 갈래? 지금 갈래? 이거 오 근데 맛있어 보인다 어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아 아닌데 이거 명란 바게트래 어 모닝롤 맛있겠다 와 여기는 보리빵 이런 것도 있어 응 엄마 무화과 국물 브레드 이런 거 좋아하겠네 엄마 맛있겠다 샌드위치 여기 호텔 뒤쪽으로 나오면 GS25도 있고 이쪽 메인거리 가능해 여기 할매집 연예인 많이 왔네 여기 고기국수도 있대 여기 고기국수도 있대 응 응 여기 고기국수 응 고기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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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익으면 같이 넣어라 귀로서 먹을게 고기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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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돼지고국 밥 밥 밥 밥 밥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짭짭한다 약간 초콜렛을 내리는 것 같아요 아 끝난 건가 봐 이거는 맞고 하늘이가 초콜렛 소스 네 초콜렛 소스예요 음 맛있지? 맛있다 동네는 맛있는데 부산까지 와서 먹어야겠나 달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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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 코스도 맛있네 응 코스도 맛있다 여기 명품 호떡 여기는 해운대 시장 여기 이렇게 먹고 가는 거 사가는 것도 가능 사진 찍으러 왔어 우리 머리띠 할까? 오 이런 거 귀여운데 엄마가 똑바로 가져 내장? 덤보 하자 맨 마지막에 들어 아니 아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자 아아 똥 사과가 이거 뭐야 엄마가 앉아 이렇게 찍어야 된다 아 옛날 스타일인데 왜 이렇게 나이 좀 써요 사진 찍기 완료 저희 메인 거리에는 사진 찍는 곳이랑 먹는 거 카페 뭐 이거 좀 많습니다 저희는 지금 노티드 가고 있어요 돈을 사서 호텔 가야지 콧방람회 끝나서 여기 가져와서 파는 중 아 이거 공짜야 어 지금 우리가 전시 다 끝나고 아 공짜네 그니까 분양실시네 공짜네 여기 노티드랑 옆에 까사부사노 여기 카페 여기 카페 여기 카페 여기 카페 너는 콩파냐 아빠는 라면 할 거 이건 아빠 샤케라토 이거 엄마 아포카도 이거는 언니 이거 무슨 레몬 올라간 리스트레토랑 이거 콩파냐 막 흔든 거라서 맛있는데 응 응 맛있는데 응 특이하네 응 맛은 그냥 라테야 어 아니다 레몬향 좀 난다 이거 마셔볼래 에스프레소 나 이거 먹고 오늘 잠 못자 잠 못자 어 수박샤벳 이런 것도 팔았네 여기 하이볼이랑도 팔았네 난 몰랐다 무슨 맛 하지 아즈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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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인형도 귀엽다 15,000원 귀여워 지금 백스코 뭐 그런 개체때문에 이런거 만들어놨 퓨처 엑스포 우와 잘 만들었다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파라다이스 지금 6시 반에 온천 가려고 대기하는 중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8시에는 핫박쇼 티켓팅 달려고 노트북 가져왔어요 지금 뭔가 출출해져서 이런거 많이 써보인 음 아 아 이거는 크림이 많아서 역할하면 티아나 그냥 먹어야겠다 여기 눈표가 뭐야 여기는 헬스장이랑 여기는 헬스장이랑 시메르 온천 있는거 음 음 1010,112호에요 객실 두개 쓰고 계시니까 네 역전성은 어떻게 되세요? 10층에 12 아 안녕하세요 아 바람 분다 핫핑크 행원들을 여기 우리 놔두자 짐 아 여기는 샤워 이렇게 앉는거 아이고 어고 어고 좋다 오오오오오 앉는 게 어딨어? 아 여기는 두 번째 원착 엄마 표정 좀 아빠가 찍어달라는데 표정이 표정 위에 온착 여기 온착 여기 탕 그래도 오래 했다 떨린다 떨려 싸이 흠뻑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 4분 56초 대기 중 땡 토요일 응 회차 성공 완료 지금은 8시 26분 라 앞번호쯤으로 했습니다 안녕 아빠가 이것저것 사온 깔라만시도 사왔네 엄청 큰 걸로 이번에는 먹는 거 아빠 편하게 입고 먹어 밖에 한번 보자 밖에 한번 보자 반짝반짝하다 우와 좋다 여기 저녁 온천 지금 구성에 엄마하고 내가 좋아줄게. 나 여기 앉으네. 엄마하고 우리한테 내가 좋아줄게. 언니가 만든 깔라만시. 뭐 뭐 섞었는데? 오징어회랑 이런거. 반찬. 이거 무슨 회야? 광어 우럭 밀치. 산장을 만들게. 그냥 그거 갖다 주스. 맛있네. 맛있는 회. 그거는 지연이 보고 가면 돼. 회 맛있네. 맛있다니까. 맛있다. 건강을 위하여. 위하여. 야 먹는게 맛있다. 나 못먹는데. 그리고 여기 이거를 만족. 멍게는 바다 맛나? 샴푸 냄새나. 역시 국밥이고 고기가 뭐고. 바다에선 소리 들으면서 해 먹는거야. 바도소리가 딱 들리네. 자 우리 한잔 더 하자. 짠. 응. 반정이에요. 우리 지혜 댁에도 내일 아침 잘 먹고. 응. 아이고 이게 어근이나 선물. 고맙습니다. 소주 반경이다. 이거 먹어봐봐. 열라면. 자고 일어났고. 이제 밥 먹으러 갈 준비를 했습니다. 지금 7시 10분쯤인데. 밖에 이렇게 걷는 사람이 꽤 많아요. 거기는 어제 했던 온천. 밤 먹으러 가자아. 밥 먹으러 가자아. 천추리 도 안달리고. 그대로 잡았다. 응? 빨리 해보여야? 응? 학교만 치고 가을까 봐. 아아아아아. 집에서 한 번만 주했는가? 저 바로 봐대. 스스로는 현실을 다 먹으러 가자아 두 덩어리. 두 덩어리. 급여. 허리 치즈 이런 것도 있네 첫 번째 끼니 아파동기 맛있겠다 치즈 샐러드가 원래 이렇게 짰어? 음식 맛이네 두 번째 접시 맛있네 볶음밥은 삼삼 부추볶음이 약간 짭조름하다 부추? 난 맛있는데? 맛있어 알국수 애플 주어스 그리고 마지막 요거트 맛있어 그리고 아메리카노 제 요거트 일반 요거트랑 블루베리 과일 소와로리 단맛이 하나도 없는데? 그러니까 소왕맛이 있잖아 요거트는 소왕맛이 없는데 그냥 달아야돼 얘랑 다른 맛 얘는 살짝 달콤하네 얘는 살짝 달콤하네 이제 갑니다 이제 갑니다 좋았다 나중에 또 와야지 개장 카페 가는 중 개장 카페 가는 중 여기 카페 도착 7원 4개 여기 명장 받은 제빵 삼촌바지 오징어 먹물로 만든 거 와 여기 예쁘다 오징어 먹물로 만든 거 오징어 콜라로 콜라 담자 그러니까 이거 봐 도랑 이거 호박이래 살 호박? 와 이런 거 맛있겠는데 이런 거 이런 거 맛있겠지 않아 난 무화계는 싫어 난 무화과 싫어해 맛있겠는데 맛있겠는데 여기는 베이글도 이렇게 있어 맛있어 맛있어 전에도 이렇게 자리 여기 2층 전에 왔었던 곳이 근데 오늘은 횡 팥 찹쌀떡 올라간 아이스크림 라테랑 아멜 이거는 빵 삼촌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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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 뭐 하도 새니까 내가 말아줘 내가 말아줘 이건 잘리는 거 아닌데 입에 베어 먹어야 되는 거 같아 베어 먹어야 돼 삼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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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